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꼬모오빠 윷놀이 갑니다 꼬모오빠 내가 바를 자신 있습니다 오빠 왜 옷도 입었네? 부잔데? 나는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거 안보여? 내 캐릭터는 지금 속옷만 입고 있는데 쿨하면 어떻게 하지? 전체 화면으로 해 전체 옵션에서 깨져 깨져 그러면 창모드? 창모드를 크게 해 안되요 크게 그러면 어쩔 수 없지 내 잘못이야 이게? 배경 화면 해상도 줄게 솔직히 이게 제 잘못입니까 여러분? 빨리빨리 합시다 부자옵무네 부자옵무 불을 좋아하네 안되네 안되네 이거 안되네 어머나 세상에 왜 이래 이거 부르주아님 빨리빨리 합시다 빨리빨리 기다려봐요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따 같이 해요 들어오세요 깔아놓으세요 빨리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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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봐요 기다리다가 아 뭔가 된거같애 잠시만 하아 왜 취소 눌렀지? 하아 하아 이런 망치 게임수를 줄였어요 이거 윷놀입니다 윷놀이 어 여러분 보이죠? 어 됐다 하면 음 어 보임 아 깨지네 아 잠들거같애 됐죠 됐죠 빨리빨리 이렇게가 최선입니다 여러분 최선이에요 최선이?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나 준비했는데 오빠 시작해야되니? 빨리빨리 오모오빠를 이렇게 찌발을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카 노카 시작 자 준비 준비 시작해주세요 네 네 크라켄과 네 윷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뇨 오모님과 자 옴 아저씨와 대결입니다 크라켄 선행씨와 한번 자 오모 아저씨 차례입니다 아 저에요? 넹 스페이스발 어 어 바로 어 아 좋아요 아 걸걸걸 어 어 나도 걸 걸 먹고 한 번 더 이게 말이 돼? 아 개 바로 개로 가줍니다잉 거의 뭐로 온거죠 한 번에 도 도 도 도 도 그럼 내가 도가 또 나오죠 자 도 걸 오 하나 그냥 가겠는데 바로 걸 육 congress 중 육 육이 나오겠나 설마 도 도 나iras 백도 하면 바로 가는거야 도 백도 하 Mega ㅋㅋㅋㅋㅋ 개나 걸 나오면 됩니까? 개 안나와라 아니 뭐가 나왔네 걸 나오죠? 아 개! 한 번 더! 자 개 나와라 헉! 뭐? 뭐? 아 도! 어머님 그냥 개못하시는데? 하루아침에 모든걸 잃었다 오케이! 잡아두면 괜찮죠? 개 나오고 도가 나오는 일은 없어요 내가 빼꼬 나와라 제발 빽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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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했다 거의 나오면 안되는데 개 나왔다 어 저거를 빼꼬 아니 유씨? 아니 개가? 개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세계 꼬린 강도 개 설마 개가 나오겠어? 개 아 도가 나왔네요 역시 나는 행운의 여신 도 도 도 도 개 개 다 본건가? 저렇게 하면 걸 나오면 끝인데 어? 아하핫 내가 이놀이 잘해 내가 오빠에게 기회를 줬어 얘들아 힘을내 안녕 오우 어 한 번 더? 캐릭터 바꿔서 해보자 오빠가 나갔어 왜? 야 나 나가셨다 왜? 나 돈 없어 아! 흐흐흫 돈이 없다고? 야 너 방 만들어 빨리 알았어 내가 그럼 전 오해 여기 알았어 우리 천상으로 하지 그래서 만들었다잉 나를 따르라 고생 시킬라고 레디 나 14만원 됐다 레디 먹구 해야겠다 먹구 할머니 나간다 도 도 도도 게 게 어 유시나 왔냐 에밀이가 아 짜증난다 게 야 운영자랑 친구지 개 아 이거를 어떻게 움직이지 이렇게 해서 육으로 가버리자 너 잘하지 시끄러워 개 개 하지만 내가 도 나올거지 도 아 걸 거리면 이걸로 나가야지 새걸로 윷놀이도 머리 싸움입니다 어? 뭐? 좋아 좋아 그렇지 뭐 잡.. 도 가고 얘를 잡고 잡고 한 번 더 오케이 걸 나오면 끝인데 걸 어? 유지? 어 백도 유수로 해서 백도로 먹어버릴거야 아하하하 이걸로 도망칠거지 흐흫 너 일로와 할망구 아니 쫓아지마 쫓아지마 할미는 도망갈거야 할망구 잡히면 죽어 아니 도망갈거야 할미는 할망구 잡히면 죽어 할미 아이구 할미는 또 갈거지롱 하핰 할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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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다 나갔어 백도 나오면 너 뒤져 백도 안 나와 그럴 확률은 오우 도가 나올일은 별로 없어 아 제발 도가 나오겠네 그거 난 도가 나올거지 droga 나와버렸네 그룹이 먹봅 처음부터 다시 와야겠네 어두워 할머니 먹을거야? 먹을거야 먹을거야 다 먹을거야 Symgm 아, 이거 개. 오! 오오오. 야호? 얘 먼저 빨리 보내버리잖아. 개. 머리 좀 써야지. 헥! 어떤 작품인지 모르겠지? 먹뭐야. 아, 걸. 할머니 먹으려고. 할미 기다려. 에잉, 그럴 순 없지. 아이고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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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헥, 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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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만 나오면 돼, 유만. 도게, 걸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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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어, 한 번 더 할 수 있어. 먹고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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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아, 걸. 아니다. 뭐! 허억! 뭐 잡고! 뭐야, 한 번도 못해. 한 번도 왜 못 던져. 할머니 먼저 가도 되겠니? 안 돼, 안 돼. 아니, 너, 너. 아니, 이렇게 깔 거야. 할머니 가자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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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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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유. 아 이럴수가 바보 걸다오면 깨진대 걸다오면 끝이잖아 아 이걸 안나와 아 여우 먹어야지 이거 빨리 가 그냥 오 야 안갈수록 큰일날뻔했어 와 안갈수록 큰일날뻔했어 뒤질래? 괜찮아 나는 도 도 도 도 아니 걸 걸 나가면 어쩔 수 없이 나가야되죠 제가 개나 걸 나오면 돼 자자자 개개개개 좋았습니다 안녕 한 번 더 개 나이스 바로 이거 지름길 타주고 아 유신아 모르자면 못 던진다고 자 걸 그렇지 사케 괄 일주일날뻔 아핰 하하 어머어머어머 볼이 나고 자 백도! 아유 지는길 못하겠네 걸 끝 오케이 뭐 어차피 이겼네 오빠 너무 시시해 오빠 또 나가지겠는데 게임? 아 걸 이거 왜 이래 못해? 오빠 나가줬다 오빠 한 번 더 하자 팀전으로 하자 이제 팀전으로 만들게 오빠? 어 내가 만들게 어 비번 보이네 만들게요 방 어 오빠 괜찮아? 어어 오빠 비닐번호 이거야 비번호 뭔데? 1-11 방 한 번 가려야되니? 아니 아니 그냥 들어와 6-9-6-9입니다 비닐번호 6-9-6-9 이거 넣냐? 같은팀 해야지 어 파랑으로 빨강으로 와 파랑파랑 뽀빠 파랑 됐어 내가 개리해줄게 뚝따기 뚝따기 레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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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뚝따기 먹구 손같이 할까? 뭐 할까? 뚝따기 딱 먹구 뚝따기 딱 먹구 내가 개리해줄게 걸 우리 잘하자 오케이 우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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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일단 풀었잖아 근데 오빠 진짜 못하더라 근데 조사를 왜이래 잘해? 뭐야? 너 왜 트렌리야? 아 근데 처음에 하는 사람이 불리해 어 간다 뭐야? 하 형님 요쪽 넌 나와줘야지 치는? 뭐라잉 야? 야 뭐야 야 뭐야 저게 어 이거 오빠라니까 운이 안 좋네 이거 아니 족보 있나봐 족보 어? 어 업었다 업었다 저걸로 도망간다 도망가나? 야 잡아 잡아 어 잡아라 저거 야 잡아 빨리 다녀 오! 오 좋아 아니 한 번 더 놀 아 뭐는 안되구나 아 오빠 쟤 잡으러 갈 수 있어 뭔데 쟤 잡으러 갈 수 있어 어 걸 걸 걸 다행이다 도망가는거 아냐 이거? 어 도망간다 안 돼 쫓아가x2 안 돼 쫓아가x2 쫓아가x2 빨리 쫓아가라 내가 여기서 어 사구리다 우리 어 알지 알지 어 알아 알아 어 오빠 잠깐만 나 잡혔어 어? 아 뭐야 이사람 오빠 되게 아 진짜 아 오빠 빨리 어떻게 빨리 내 책 좀 세워봐 도망간다 저거 도망간다 저거 빨리 뺏고 나와서 저거 잡으러 가야된다고 거기로 도망친다 저거 도망친다 도망친다 내 앞에 아 내 앞에 없네 알았어 알았어 쟤 어차피 이제 없거든 쟤 뭐야 아 또 잡혔잖아 오빠 잘못이지 우리 둘 다 잡혔어 지금 아니가? 아 저기 쓰겜이요 머리 쓰지 말고 쓰겜 좀 오오오 안 잡혔어 나 안 잡혔어 도망가잖아 아니 저거 잡아야지 내 앞에 저거 잡는다 내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 저거 잡아 아니 뭐 기다리면 안 되지 바보야 여기서 기다립니다 거울 나오면 끝났는데 아 진짜 아 개못한다 진짜 뭐 외래 못해? 윷놀이야 못해 안 해? 아 운이 진짜 없다 오빠는 근데 우리가 유리해 저긴 지금 말이 다 나왔거든? 제대 잡으러 가면 된다 아 이 사람도 이상하지 않아? 잠깐만 지금 핵이다 이거 핵이다 이거 이거 핵이다 진짜 와 어떡해 윷놀이에 핵을 쏟아 야 이거 오빠 내가 저거 잡을 수 있어 기다려 내 운으로 오! 아야 콧물 나 졌다아 아 이게 뭐야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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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직 빼고가 아니 오빠 오빠 끝났어 뭔 소리야 우리 오빠 한 번 더 하자 어디갔어 오빠 어디갔어 또 오빠 어디고 있는 애 아니야 캐릭터 오빠 어디갔어 야 우리 방 어디야 안 있다 지금 만들게 아니 만들게 팀전으로 아니 핵은 너무하지 않습니까? 아니 윷이 몇 번 나온거야 봤어? 이따 에바 나 지금 만들고 있다 비닐번호 비닐번호 그냥 말해 0315 0315 0315 0315 우리 이제 빨간색 맞아 그래 나는 짱군이구나 아 짱군이구나 짱군 야 칼레디 칼레디 뭐야 저 사람 빨강으로 이거 럭스 따라해 이거 럭스 따라했다 빨리 빨리 레디 레디 난 미워하겠어 아리 오케이 개 초반에는 어쩔 수 없죠 개 오빠 리필 끝나는거 아니야 이러다가 아 도망가나 이게 윷 진짜 백도 넣으면 대박 야 돈은 좀 나올 확률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걸 안전한 선택이지 하하핫 어 하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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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네 없겠다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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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말..말이 돼 이게? 하핫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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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빠나 잡히지마라 아 나 잡혔다 나 잡혔다 나 잡혔다 더 잡혔냐? 아 걔 나온다 걔 걔 억고 도망간다 쟤 아 깍두가 된 배터리다 야 저기 미 저기 유리왕 하나 잡아야된다 저기 송각시 하나 잡아야돼 어 잡을 수 있어 오빠 어 잡을 수 있어 잡았다 잡았다 잘했어 처음으로 잘했어 나 잡는다 이거 잡는다 오케오케 두 개짜리 잡아라 나 잡는다 나이스 나이스 쟤 안 움직일 것 같은데 개 아 왜 나는 왜 개가 안나와 도 나왔어 저기 아 이 사람들 뭐야 야 저기 도망간다 쟤 어 백도 간다 쟤 도 있는데 백도 간다고 무척 깨락으로 아니 저렇게 보면 되네 흠 어 음 시간 어 어 어 자